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. 지구초네요? 네. 금그릇, 금그릇, 나무그릇, 질그릇.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. 서로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.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집어넣었고요. 또 인생 살면 7, 80년 화살같이 석기간다. 이건 뭐냐. 저기 10대들은 항상 10대일 줄 알지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결국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하에 살고 있어요. 우리는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영양가 있고 쓸모 있게 살아야겠어요. 이렇게 이제 저거. 저기 다 담으셨고. 담았고요. 선생님이 꼭 약간 느낌이. 연간 삶도 삐뚤어지고 할멈 신발. 도망갔네. 저거 뭡니까, 신발이. 신발이 도망간 게 뭐예요?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직업을 관두게 되면 사회적인 태양성과나 다름없어요. 그렇게 되면 번이가 비틀어져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기가 막히다. 허허허. 이게 한탄 그거지 웃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. 탄식인데. 탄식인데. 아니, 그런데 웃음이 이 노래가 굉장히 포인트예요.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험허. 이걸 한번 정승환 씨는 한번 부탁드려봐. 세손. 세손. 우리 세손 얘기 한번. 우리 승환이 또 기가많이... 세손이 한번... 세손같아요. 이거 괜찮네. 세손같아요. 진짜 괜찮다. 사양을 받으라. 미소가 있어. 미소기가 있대요. 미소가 없어야 된대요. 우리 약간 그런 또 느낌을. 표현의 대가예요, 우리. 정하 씨. 은빛 눈물을 흘리면서. 된다, 된다. 벌써 된다. 웃음이 안 뭉치는데? 공지하게 하세요. 진심을 담아세요. 이게 어려워요, 선생님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저는 그 안에서 쭉 끌어서. 얼마나 잘할까요? 토해내겠습니다. 나 너무 놀랐어요. 누가 날 쫓아와서. 누가 날 쫓아오는 거예요? 희한하네, 피로. 심실해서 빼줍니다. 눈물 나. 오. 오.